자 일단 룸같은 경우는 데미지를 위한 감전 데미지를 위한 돌발의격 데미지를 위한 사냥의 승표 빠른템을 위한 보물사냥꾼 데미지를 위한 절대집중 데미지를 위한 주문자결 자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들 어 빠꾸없이 박아버리는 노빠꾸사일러스 자 마지막으로 부족한 딜량은 점화로 채웁니다 네 마지막까지 점화에요 이거는 인싸일은 빠꾸가 없어야돼 W 빠졌는데 안모빙 밟았지 죽어야겠지 아 좀 아프지 그게 대체 뭔데 너도 아파? 내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은 너도 죽는거야 친구야 음 사기챔 너프좀요 이게 정글차이 아마 랜드 집간거 같은데 라인함이 빠르게 밀어봤어 안갔네요 힘을 비축하고 있단거에요 가보자 가보자 여기서 게임 끝내자 뭐야 이새끼들 어 뭐야 이거는 잘가구 브랜드가 그거야 그게 없어 지금 뭐 우리 유충 몇개 먹었니 다섯개 먹었죠 게임 끝난거 아냐 이러면은 아 이거 뒤에 뒤에 그레이브즈 있거든 어 큐빠졌다 야 큰거야 어 뭐야 아니 무슨 브랜드 큐를 제라스 큐처럼 쓰고 자빠졌어 니 그거 목숨줄이야 임마 좀 말아봐 형 잡았죠 굿딜사일에 존야가 웬 말입니까 존야도 쎄 요즘은 어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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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 알겠어 호호호 호호 호어양 존나 약한데요 잠깐만 이거 왜이래 왜이렇게 약해 제가 이번판에 마나가 부족한 적이 별로 없었죠 마나관리는 하기 나름입니다 진짜로 아 나 왜 때려 형 아 이 형이 날 존나 때리네 바로스 형이 아프게 뭐 피하는 각으로 써버리지 나는 아 치다가 쌈보든가 아니면은 열어버립니다 아이고 어어 아 아 느낌이 없냐 우리팀 어서오고 어서오고 아니 친구들 브랜드쿡 넣어놓긴 했는데 아 내가 사슬을 못마셨다 쏘리 다이아 게임 수준은 원래 낮죠 원래 높았던 적이 없지 여기 있잖아 어딜갈라고 뭐 그냥 뻔하잖아 제이스하는 애들은 쥐 라인저 망하면은 게임 존나 막 하는거 같애 진짜 인정? 대추? 아주 열받아 터지냐? 와 진짜 너 진짜 억울하겠다 친구야 그렇게 죽으면은 와 나 너무 센데? 그쵸 지금 뺏을건데? 아아아아 형 날 때리는거야? 근데 피차는거 봐라 아니 근데 잠깐만 폭풍새도 너프당한거 맞아? 이거 왜이렇게 센데? 아 이템은 내가 봤을때 아직 너프 더 필요하다 님들 꿀 빨아라 빨리 폭풍새도 이거 너프당한거 아니야 존나 센데요? 저 이거 지면은 바로 빡조할거 같애 님들 제발 나좀 살려줘 까불어 조발련아 여기서 CS보다 중요한게 만약에 상대가 타워했을때 바로 박는점 그게 제일 중요함 바로 쌈뽕하게 한번 박아주는게 중요합니다 CS보다 그게 더 중요해 3레벨 찍었잖아 바로 박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근데 별풍선이 3레벨에 시발 솔랄이랑 어? 이래서 저 말을 들어야돼 어 저 말을 들어야돼 그냥 뒤를 생각하면 안돼 아 시발 이 싸일은 이래서 저 말을 들어야돼 절대 텔 들지마 내가 딱 보여줬지 왜 텔 들면 안되는지 아아 왜 텔을 들었지 존나 어지럽네 오케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아 하아 아아 하아 시방 뭐 이런 챔피언이 다 있어 뭐 이런 챔피언이 다 있어 뭐야 뭐지 이게 아아 비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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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봤어? 아 아 시발 존나 아프네 진짜 오우 이거 봐주는군 와봐 파이크 형 뭐 잡자 이거 제발 그래 야 이거라니까 아 왜 안와주는거야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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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미스 미스퍼춘이 와줬네 좋다잉 허허 까비 저거 궁 안써도 폭세로 죽는거긴 죽는거긴 한데 030 데이스 나도 좀 와줘 여기까지 하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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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엠 엠 치 귀지기만 하고 렇지 여기여기 뭐하나있다 아니 이걸 방생해준다고? 인장 10세가 좀 아쉽긴 한데 데스캠 나오는데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? 바로 박아 딜넣고 빠지기가 힘들다는 거 좋은데? 여기 봐줘야지 형들 자 아니 어디 봐 얘들아 뭐 보고 있는 거야 대체? 뭐냐? 이거 왜 바로 안가 님들? 시벙망들아? 왜 바로 안가? 그렇지 아씨 아 좀 아 너무 아파 다행이다 아 주문력 지금 1226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스코어가 나오지 1226 여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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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초중반에 좀 던진 거 미안해 아 진짜 다시는 안 던질게요 다시는 안 던질게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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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